지금 많은 분들이 이분들만 손꼽아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곡을 발표하고 어마무시하게 바쁜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남매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코요텔 모십니다. 찐남매의 케미를 보여주는 유쾌한 그룹이죠. 바로 코요테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이어지는 무대는 축하 공연 무대입니다. 3년 만에 완전체로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민, 땡강, 신지, 세대를 소홀하는 인기 댄스 그룹. 여러분 코요테입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대한민국 댄스 가수 코요테의 멋진 무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분명 너무만 믿고 갑니다. 우리 함께하는 그 영웅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석zek이랑 Agricultural 다음ingen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